먼저 경기도의회 정대훈 기획재정위원장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대훈 기획재정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평화를 준비하는 DMZ 정책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정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스 그랜드 코리아 DMZ 세계 평화 홍보대사 선발대를 준비하신 우리 관계자분과 그리고 22분의 추천하신 홍보대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DMZ는 아마 세계 평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마 우리 DMZ가 경기도의 이론에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 DMZ가 전 세계 평화의 상징 그리고 이 황금과 생태가 공존하는 그런 DMZ로 만드는데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오늘 이 대회가 성공이 끝나고 모든 세계 속의 하나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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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